양치상TV 좋아 구독 눌러 꽝당 양치상TV 양치상TV 새우 미역 컵을 양치상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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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이거하고 이것만ικ 고기보다 해물을 좋아하니까 김밥 굴 미역국을 해주고 새우전 같은 것은 세우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우젓하고 새우 버터구이 누가 해주면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잠깐만 합시다 미역 새우구이 생선구이 그다음에 갈디 에레갈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지 마감자 띵 마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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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rved 대충 내로 물어볼게 아냐아냐 혼자하자 연습을 해야지 내가 카메라랑 하나 선물해줄게 이게 뭐야? 유튜브가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엄청 많이 이끌일까 좀 더 넣을까? 새우도 좀 넣을까? 새우도 좀 넣을까? 다 맛있다 오.. 너무 많이 끓였나? 너무 많이 끓였나? 넘치겠는데? 끓이고자 뭐니 항상 넘치게 하니까 들썩들썩거리네 들썩들썩거려 들썩들썩거려 물을 좀 깬 다음에 전을 한번 넣어보자 먹을까? 먹을까? 잘한다 gdzie? 오.. 오.. 찹쌀가루 고기를 썰어주세요 찹쌀가루를 사용하여 잘 끓고 있습니다 먹어볼까? 먹어봐? 뜨거워 그래도 계란을 넣을까? 계란을 넣어서 전을 부셔야 돼 계란을 넣어줘야지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어서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위 소위 자 좋습니다 빨리 가시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야 구근 조금 더 뜨고 초록이 중요하다 초록이 초 바투 준비해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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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생일 축하합니다 부세요 부세요 우리 은지 좋아하는 생선구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수 성장이래요 아유 찾은 건 없지만 물 차린 기억이 나요 미쳤다 미역국 괜찮아? 네 미역국 좀 먹었던데 볶았네 네 볶은 거 드셔보십쇼 미역국 괜찮나? 미역국 맛있어요 미역국 맛있어요 맛있어? 음~! 이거 드셔? 글미역국? 응 엉덩어 바로 이건 아니야 음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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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다 음~! 굴 굴 씨한 거 봐 굴 씨한 거 봐 음~! 음~! 어제 맛에서 사갖고 오~! 너무 맛있는데? 어머 어머 때려 넣네 그냥 응 새우도 넣고 굴도 넣고 이래서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감칠맛이 확 돌더라고 생일인데 확 끓아내줘야 돼 음~! 짜료 아끼지 말고 네 오늘 또 오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그래 네 야 생일 한 번쯤 치는 데가 힘들다 나 이거 아침 8시반부터 준비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그렇고 장훈 씨도 그렇고 성국쌤도 그렇고 생일이 11월 12월 이때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? 예 아 글미역국도 회원에 가야겠다 하하하하 걸 뺑이 TV 좋아 구독 눌러 양치생 TV 좋아 구독 눌러 걸 뺑이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양치생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걸 뺑이 TV 좋아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